아 더 많아 왔다 중끝 자장턴 오이에 스페인포스 목표물을 부어차고 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안전지... 아우 오랜만에 올리살린다 6시간 넘겼다 자작빙하나 저펠 연마하나 리빙하나 리빙하나 이거 두명작업이다 길게빙하나 연마하나 낙박없고 날라온다 눈빙나왔다 눈빙전진하나 눈빙폭하나 눈빙전진 눈빙 눈빙도 나왔다 잠시 오른쪽 잘좀 잘좀 아리없어요 낙싯박에서 터널로 갔어? 터널로 어? 튕겼다 터널로 하나 던지 문통 문통 다시 중으로 눈 1문센트 갔다 하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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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안온다 중 전진하나 전진하나 눈빙하나 전진하나 눈빙하나 아 왜 안죽노? 어? 와 이게 안죽네 아 이거 중기 와야되는데 그니까 이거 없으면은 들어가는데 어 왜 챙겼지 진짜 비매만 안 들어오게 눈빙자고 누가 고정해줄래요? 내가 할게 오케이 나 길게 뱅 터널로 아직 안 들어오게 했거든요 여기 하나 길게 뱅두 뱅 온다 뱅 뱅 압박스포 하나 바닥뱅하나 뒷박스포 하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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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나가주면 좋아요 깐사람이 그니까 깐사람이 나가야돼 까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원래 뒤에 쓰면 뱅 더 먹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전복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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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옆에 통 전복둘 아니 누워 전복 전복 퍼프레임 쓰나고 눈톤 나왔다 적통중끝 와.. 제걸음 못다왔다 가보 눈통 눈통 하나 어 리본이 돼 응 둘 눈통 눈통 둘 눈통 둘 세마나 나 가복몬이라서 지금 가보가나 눈통 가복둘 전복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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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오케이 어 심장면 들어왔다 나이스 네 자 압박스 포그 하나 눈통이 안 많아 위에 삥 하나 응 눈통은 어때 어디서 삥 깔게 나 바다 삥 바다 삥 하나 삥 두개 어디서 삥 깔게 삥 하나 삥 둘 꼬랑이 코너에 있지마 웬만하면 계속 삥 먹는다 뺐다가 들어가도 돼 어 벌써 녹박까지 왔나보다 작업이 녹박까지 왔다 박스 빈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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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야 캐릭 때문에 혼통은 이거 눈통팬스를 누가 하면 봐주면 좋은데 내가 중가할게 한번 오케이 오케이 돌격끼리 맞춰보자 이거 아니면 내가 울메삥 대기할게요 말해주세요 밤톨 필 눈통 필 중 다시 중 나왔다 중기 나갔는데 우리 어 뮤직근이 만나세요 중기 나갔다 우리 눈 뒤치기 조심하고 어 나 같이 갈게 밤톨 개피다 전진조심 세심중 개피 세심중 개피 세심중 개피 세심중 개피 계단까지만 가보지 계단 컷 밑에 있을수도 있다 알갈과 붙어져 내가 계단 쫓게 잠깐 좀 나 좀 샘소리 가복 내가 가복 쫓게 샘개피야 샘개피 있어 샘개피 이 개피야 개피야 라스트 임은 나간거 같은데 가복 사복 후 나이스 헤위 헤위 좋았다 좋았다 레인님 안녕하세요 이길때까지 맡김 해달라고요? 뭐야 상대방이세요 혹시? 호호호 아 네 태관님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호호호 호호호 콩이 나이스 18킬 해야겠네 아 전진 길게 엄마 눈 밀리는 소린데 아아 눈 밀렸어 뭐야 하하 컷 그냥 박스에 있었으면 안죽는 폭이었데 방금 점프해서 죽었지? 어 짧았어 오 눈통 들어갔어요 형 눈을 적폐서 폭이 눈으로 오네 핵스나봐요 뭐지? 어 형 집중력 좋았다 네 적폐서 양사이드 다 들린다 응 적폐서 폭이 눈으로 오는걸 좀 신기해하시네 양 띠볼게 그럼 요판 어 그 야 이거 벽 타면 핵 안먹어 나 길게 쳐줘 길게 핵 쳐줘? 형상핑이라 오케오케 길게 핵 하나만 어 이 하나 하나 깠어 하나 깔아 해갖고 눈통아 눈통아 조심 아 하나 적지 눈통들 같다 같이 눈통들 같디 좋아요 나 앞에 앞에 흘렸다 흘렸다 옆에서 폭 조심 눈통아 눈통아 하나 최신줄 골기압 저 벽 바로 돌아보자 그래 우리 눈통아 우리 중 밀렸어요 중 밀렸어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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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통 가복 따라갔어요 가복 따라간 승인줄 양 양 나이스 어허 모기 어 샘 샘 샘 샘 나이스 좋았다 내가 졌고 내가 나 오케이 모기 모기있나 오우 모기 조심해야지 나 진짜 모기 철통단속 단속 중 모기있으면 잠 못잠 한 번 더 뛸게요 어 박스 앞 배포가 나 아 문 눈 하나 띈다 또 어 하나 잡았어 갈치 형님 갈치 형 계피 나이스 좋다 삥 두 개 있긴 한데 라디 3명 남았어요 천천히 저 알갈고 삥 2개 있긴 하거든요 다시 갈까요? 나 삥 나 쏘지마 뭔 삥이야 또 우리 삥이지 이거 눈 나왔다 젖배도 하나 있게 젖배 있다고? 못박 전진하네 젖배 스포 왔어 이제 오네 젖배 있으나 어 왔어 왔어 캐지 좋았다 근데 좀 늦게 왔어 이 사람 눈부터 자꾸 아 이거 삥 아니었으면 저 사람 잡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젖배 뭐야 반 먹먹고 반 sorry sorry 젖2 손에서 눈통 봐 나이스 OK 뱅하나 울베도 조심해야돼 울베 삥 왔다 울베 눈을 비어 하나 왼쪽 왼쪽 울베 하나 있다 컷 울베 컷 잘 가고 천천히 잘 가고 천천히 오 뭐고 울베통 일로 왔네 이럴 때 한 군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아셀이 조개끼리 뭉쳐갖고 검 좀 센 형대로 오니까 집중해야 된다 나 바로 안 나가고 작업 좀 하고 나가자 바로 안 뛰네 이제 갈치 필 확인 검적 둘 하나 전진 어쩐지 전진 전진한다 이거 나 못 봐줘 응 어 눈 내면 어쩐지 개 아닌데? 내 버신 내 버신 양양양 개양이라고 들어 아 소리 어쩐지 걸치 갈치 개피 잡았고 중 하나 왔고 오른쪽 반샷 좀 쏴주라 우리 아무도 안 쏴 나가자 이제 나 컴퍼린다 중 중 중 중 중 나이스 역전 고 세심줄 형이 1등 네 나 삥 삥 온다 이거 나 삥 아니 호가나 나 좋았다 혼자신가 안 보인다 내가 보고 있을게 어 웬만하면 눈박스 조심 조심 조심해래 응 눈박스 눈박스 나 올비에서 각술 좀 머리 좀 빠지 눈동 조심 더 많아 왔다 중 끝 바닥타운 틀박스 위의 스펠드포스 전 맞게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그래 이렇게 Cause 스페인포 스 나이스 스페인포스 좋아 touchdown 나이스 어? 잔선님 안녕하십니까 감싸웁당 반이다 개피야 갈치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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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다 좋다 바로 이거야 죽급 포가나 일모 패스 중수나 반 숫자 반임 중끝하고 중수나 반 나이스 역전 느낌 났다 느낌이 왔어요 느낌 저게 넓게 됐다 전진 없어 1문 2 2패스 가복 가복 이문 아니다 아니다 어? 잡았다 오케이 일어나 검 볼게 어 이제 검 안오 우리가 눈 넷 승낸다 눈 넷 눈 파모니 풀모니 어디 쪽이에요 나 적배 쪽이에요 마루 하나 전진 둘 중 하나 있다 눈 눈 둘 눈 둘 마루 쪽 하나 눈통 눈통 검 하나 멍멋쿤 개피 둘이야 멍멋쿤 검 하나였다 멍멋쿤 울베 둘 둘이 나이스 눈통 없었다 울베 하나 울베 하나 울베 울베 하나 울베 하나 검적 하나 검적은 개피 울베 잡자 who 눈! 이것도 개피 모모 나 피 없어서 좀 조심할게 자 다이스 마판 집중력 좋은데 먹어 이거지 야 치러식 먹어 왼쪽으로 빠졌어 바로 빠졌어 먹먹쿤 한번 오더라 한번 살짝 쪼고 있다가 빠질게 그냥 빠질게 네 검정에서 볼까 눈통하고 경력 오겠다 이거 종소리 종소리 바로 빠졌어 일문 패스 해복 뚫었나? 눈을 베 작업 울베 조심해야 돼 울베 조심해야 돼 일문서나 볼게 내가 여기 볼게 허랑이형 뒤고 가자 뒤고 가야 돼 가복하나 일문서나 일문서나 아이고 이거 우리 눈 근데 미는거에요? 템 부족한데 아 많이 가는거 같긴 한데 아니면 눈 확실하게 한번 밀어도 될거 같은데 저 눈을 배로 쓰나 한번 조금 늦은 눈을 배가 많이 없다 우리 눈 밀어보죠 그러면 일문패스 하나 터널빛 터널빛 한개 더 터널빛 터널빛 깜 터널빛 한개 더 뭐야 눈돛 나왔다 나이스 어우 다행이다 재상용 터널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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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밑에 눈 밑에 여기 눈 밑이래요 יד 눈박스 눈 Bush 눈박스 내네 얼 것이 어떻게해 좋았다 이거 백업 긋u 눈 또 한 번 더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물통 한 번 더 나가요? 네 마무리 가자 터널에 삔 두게 터널에 삔 두게 밤톨 다른 밤톨 터널 삐 한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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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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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하나 빼도 돼 이거 눈 혼자 볼게 그냥 아 제가 돌릴게 제가 돌릴게 빼빼빼빼 나 거만 봐 저게 하나 있다 오피 맞네 터널 꺼리고 갔다 왔다 빨드 빨드 검 온다 안전하게 검색 검색 너무 확 죽었는데 검을 배에 내가 막고 있을게 그냥 킬킬킬 검복 검복 궁굴 쌤 나가지마 일부 가져 궁굴 안전하게 해야지 일부 센 앵글 하나 팀 앵글 팀 나이스 마지막 나이스 좋았다 아주 아주 기승전결이 깔끔했다 나이스 역전승 좋았다 개 집중이 있다네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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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